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이야 명호 들어왔다 명호 들어왔다 만질 것 같아 근데 이 마네키인데 멋있다 약간 바로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웃었어 웃었어 웃고 있어 그냥 눈치 못 칠 수도 있어 그냥 얘는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거 저희 물건이 아니어서 건드려야 돼요 마네키 일단은 저희 인터뷰 먼저 할게요 응 눈치 못 칠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못 칠 것 같아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아마 부모님이랑 저 서 있는 거 진짜 힘들 텐데 가만히 서 있으면 오히려 더 흔들리는 거 알지? 그치 그치 캠핑하면 뭐가 더 오냐 음 일단은 그 덥겠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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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하면 그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에이 지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아니 사람들 덥겠다 사람이 덥겠다고? 아니야 아니야 마네킹들 사람들 덥겠다 오 오 많이 입어야죠 어때? 캠핑하면? 그 이제 싸움 뭔가 그 나무 돼 있는 그런 그럼 이번에 우리 캠핑 가잖아요 DT 때 나는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오 좋다 약간 이런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약간 이런 거 약간 문제가 있어서 네 그냥 어쨌든 약간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뭔가 캠핑 가서 뭔가 다 신나게 가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제 무서운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막 약간 네 재밌을 거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 반응 굉장히 재밌을 거 같아요 다른 반응 애들? 네 들어가자마자 안 거야 이거는 근데 잘 놀리긴 한데 이게 노리는 게 이게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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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그 오 반응대로 되는 거고 근데 무서우면 사실 지금 이미 무서워해야 되는데 어 근데 의미가 결혼 딱히 없어서 어 이러다가 이러다가 명호 놀라키는 컨텐츠 나온 거 아니야? 명호를 놀라켜라 아유 힘드시겠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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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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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었어? 아 놀래네 처음부터 들켰어 나 처음 뭔가 진짜 마니킹 같은데 그냥 보면서 떨리는 거야 아 사람이구나 그래도 안 지는데 이제 뭐 분위기 다 알겠지 민규는 눈치만 못 채면 진짜 재밌을 텐데 민규는 눈치 못 챌 거 같아 시끄러운 편 핵 인싸가 되고 싶어함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음 센스 있고 눈치가 빠름 눈치가 빠름 단순함 멘탈 강함 멘탈 강함 뭐야 와 아 그래요? 몰래카메라 아니죠? 사람 들어가 있고 만져봤어요 얼굴? 네? 얼굴 만져봤어요? 아니 지금 요즘은 마니킹이었어요 대박이다 뮤직비디오 마니킹 저렇게 나온다고요? 사람인데 이건? 아니 만지면 안 돼요 될 거 같아 진짜 대화 요즘에 마니킹 나온다 와 저희 일단 트레스트 전에 잠깐 형 움직여 아니야 안 움직이는데 멤버들 서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럼 이제 놀래카메라 알았으니까 이제 쿠라이 고기 바베큐도 오르고요 그리고 오 쉿 왜 그래 와 근데 진짜 마니킹 잘 만들었다 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저거 뭐예요? 아 뭐 이렇게 많아 뭐가 머리 아프게 아 시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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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약간 PPT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면 그냥 가만히 쉬고 싶어요 휴양 네 편안하게끔 쉴 수 있는 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고생 많으세요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 네 테스트 네 저희 이거 보고 올게요 다시 아 네 혼자 두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짜 눈치가 너무 빨라는 문제다 내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나도 캠핑 도브가 아닌 것은? 아우, 짜증나! 안 더우세요? 더울 텐데, 진짜? 아, 진짜 잘 만들어놨다! 캠핑 도브가 아닌 것은? 아, 진짜... 아, 움직이는 소리 들리잖아! 아, 진짜 싫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 하라고요? 아, 진짜 집중 안 돼! 이중 캠핑 도브가 아닌 것은? 타프가 뭐야? 나가도 돼요? 아, 진짜 싫어, 진짜 싫다! 아, 날씨 더우신데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와아아아! 너 뭐야, 너 뭐야! 와아아아! 아, 날씨 더우신데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와아아아! 와아아아! 너 뭐야, 너 뭐야! 나가! 가, 빨리! 야, 이거 푸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푸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또 했어! 어, 안녕하세요! 야, 제가 힘들었다! 아, 보고 있다! 아, 보고 있다! 아, 혹시 나 보고 있어? 어, 다 보고 있지! 너 말 진짜 많다! 아, 진짜 무섭다! 진짜 민규야! 너 이거랑 진짜 정확히 맞다! 시끄러운 편! 왜 캠핑 가는 거 뻥이야, 그럼? 아니야, 가! 캠핑은 가! 이건 그냥 실험카메라고, 이거는! 애들이 캠핑 다 가고 싶나 봐! 자꾸 캠핑 언제 가! 저게 알면서 무섭지 않아? 튀어나올까봐! 야, 너 처음에 들어가면서 얼굴을 만지냐! 얼굴을 왜 만지냐! 만지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두뇌도 만졌어! 얼굴! 근데 웃기게 뭔지 알아? 사람 얼굴에 만지잖아, 얼굴인 거 느껴지잖아! 근데 저분들은 약간 얼굴에 뭘 해놓으신지 모르겠는데 마네킹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셔! 아니, 그러니까 묘해! 와, 가방 떨어뜨리는 디테일 진짜 어마어마해, 나 진짜! 조경이다, 조경이다! 조경아, 부탁한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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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몰라! 몰라, 아예인가! 얘는 진짜 눈치 못 쳤어! 아예 몰라! 그러니까 마네킹을 보지도 않았어, 지금! 그 캠핑하면 약간 계곡? 계곡 아니면 약간... 뭐 하는지 지금?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도 하나? 다시 그 한 방금 똑같이 한 번?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배어에 냄새가 난다. 캠프파이어가 좀 그런 데 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 좀 계곡 같은 데에서...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죠? 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올게요. 네. 타프스토퍼 스트링 픽스가 뭐지? 다 모르는데?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이거 뭐 있는 거 같아? 얘 지금 마네킹에 집중을 아예 안 해. 이거 뭐 있지? 이거 왜 무서워, 이거? 와, 잠깐만. 열к? 어우야 아!! 어, 오! 왜요? 왜요? check out worried pretend 시간에 도착!! 너무 좋았어ㅋㅋㅋ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잠깐만 이게 뭐예요! 아니 저 뭐해 무섭다고 해 못하겠다고 해 아무 테스트만 못해 아니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이거 하지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니 여기서 해야 돼요 진짜 여기서 할 거면서 뭘 안하면 뭘 안해 할 거면서 나올까요 방금? 네? 나올까요? 나와요? 아니 이거 어떡해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 뭐야 캠핑이라며 캠핑 테스트라며 와 대박이다 나 진짜 못할 거 같아 이거 뒤에서 지금 약간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왜 왜 아니 왜 여기서 나오는데 아 뭐야 이거 안해도 되는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 와 완전 재밌다 아니 캠핑 테스트라며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아 안녕 어제 재밌었지 왜 도망가 나 어쩔 줄 몰랐어 했을 때 나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는 게 너무 웃겨 갑자기 아니 가방 떨어지길래 왜 떨어지지? 했는데 뭐가 있는 거 같은 거야 근데 갑자기 움직여 아 도망가는 게 진짜 웃겼어 미쳤어 아 진짜 너무 웃기더라 아니 그럼 캠핑은 다 거짓말이야 아 너 너무 짱이다 진짜 부럽다 너 애가 너무 잘해 너무 웃겨 너 웃기려는 게 아니라 무서웠다 아니 당연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 짓을 하진 않겠지 근데 막 괜히 불 꺼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괜찮아, 도겸 나도 너급으로 놀랐어. 그쵸, 놀랄 수밖에 없어, 이거. 도겸아, 난 때렸어. 아, 그래. 아, 진짜. 아,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한 거를 여기에서 보는 거구나. 진짜 재밌다, 와. 이걸 할 생각을 했어. 그니까. 거논이 눈치 챌 수 있을 것 같아. 눈치가 빠른 편이나 모르는 척 잘 한번 확인해볼까? 오, 와우. 오, 신경 안 돼. 오, 집중하겠다, 집중. 와, 됐다, 모른다, 모른다. 네. 모른다, 모른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해변에서 캠핑했어요. 네. 그리고 네, 거기서 하룻밤 먹고. 그럼 캠핑하면 뭐가 또 나아? 지금 그건가 보네. 지금 폰에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안 무서워할 거 같아, 폰. 버논이 진짜 무덤덤해, 저런 거. 아, 놀랄 수도 있겠지. 아, 모르겠다, 버논이. 약간 무섭놈하게. 와우, 그럴 거 같아. 뭐 하고 싶으세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와, 이거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죠? 지금 되게 소름 끼치네. 문제 있다고 했었거든요. 테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 버논이 놀래는 걸 본 적이 있나?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나름 놀래긴 해. 신경 왔어, 신경 왔어. 진짜 신경 왔어. 신경 안 써지 왜? 아, 집중하고 있었어. 집중하고 있었어. 집중하고 있었어. 집중 약간 짜증났어. 아, 왜 이래. 진짜 사람이구나, 이거 지금. 아유, 무서워 죽겠네. 무서워요, 하지 마요. 진짜. 무서워요. 왕에 자린내가 나왔어. 자, 자린내 나왔어, 자린내 나왔어.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지금 조금씩 떨리는 게 보여요 지금 옷들이 왜 이래요? 지금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 소름 끼치네 진짜 아 소리 들려요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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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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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래 마네킹 치고 뭔가 키가 안 크다 했어 왜 놀란지? 재밌었지 번호랑 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 아니지! 번호랑 도겸이가 통과했어 밖으로 도망갔어 어새어? 재미는 있었지 사실 들어가자마자 마네킹이 좀 이상해 보였어. 마네킹이 원래 키가 크잖아, 비율이 좋고. 근데 안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갑자기 불 또 꺼지고 근데 조금 보이는 거야, 바들받이 떨리시는 게. 아 이거 사람들이시구나. 원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 호시 형이 잘하네, 가만히 있는 거. 형은 동현이 형 아예 눈치 못 잤어? 나는 가방 떨어질 때도 이게 왜 떨어졌지? 했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거야. 나도 눈치 못 잤어. 그때 갑자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하고 다시 돌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바로 도망갔어. 가만히 있어, 끝난 때까지. 호시 형. 힘들어, 힘들었어. 좋아해. 기대해줄 순간. 오, 무서워. 사람 아니지? 깜짝이야. 실루엣만 봐도 무섭다, 이거는.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승관이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에 근데 들어오자마자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어, 먼저. 물어봤어? 물어봤어.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잖아, 지금. 캠핑 가는 사람들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 캠핑 가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냥 합석해가지고. 하루 동안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신경이 진짜 무서워요. 왜요? 나도 무서우니까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캠핑하면 뭣도 올라와요? 캠핑하면 약간 추억 회상? 추억 쌓기 약간 그런 거? 되게 감성적이네요. 네, 저 약간. 그럼 이번에 캠핑을 가잖아요. 네, 네. 뭐 하고 싶어요? 다시 할게요. 네. 캠핑 전에 뭐가 더 어때? 저는 아까 그거. 추억 쌓기랑. 캠핑카 안에서 좀 자보고 싶어요. 거기서 요리해보고 싶고. 그 진짜 캠핑. 캠핑카로 이동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이쁜 곳 많이 둘러보고 싶고. 근데 좀 힐링이랑 좀 거리가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진짜요? 만약에 좀 빡세다면. 아,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야, 진짜 잘 놀란다. 쟤 나보다 겁쟁인 것 같은데? 남량 측집이지. 아무도 형을 안 붙잡는 거야. 나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긴장했습니다. 야, 볼펜 부서지기 편. 놀래키지 마라, 진짜. 진짜 부탁이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 승관이 프로 방송러니까 또 이제. 아, 조용해지기 싫은데. 아, 하지마! 하지 마세요! 숨소리 거의 100m 전력질 줄 알았는데. 약간, 혼자 영화 찍는다, 승관이. 승관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무. 아, 하지 마세요! 아니, 절대..? 하지마세요! 에잇하지 마세요! 에잇하지 마세요! 하지마세요! 와, 진짜 많은 게임. 용인 진짜 잘하셨네요. 볼까? 해야해, 볼까? 해야해, 볼까? 이 사람이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 사람이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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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세요 아 진짜 이 더운 날 이거 쓰고 지금 와 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웃기고 싶다 내가 웃겨드리고 싶어 많이 힘드시죠? 솔직히 뭐야 에이 이제 안 무섭고? 너 고생들 망했어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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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빨리 해? 뭐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끼고 싶다 아 무섭다 하지 말라고 우와 무섭다 야 기타 너 도경이보다 좀 덜 겁쟁이였어 아 진짜 나 실험카메라 다 있었어? 아 들어가자마자 약간 이상한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서 살짝 눈치를 챘는데도 아 그치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는데도 무서워 이 사람들 나 놀래킬 거라는 것도 아는데도 무서운데 마네킹의 사람이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어? 조금 약간 미세하게 눈치챘지 디노 어떨 거 같아 디노? 디노 약간 나는 만들어진 리액션이 나올 거 같아 뭔지 어떤 느낌인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약간 이게 다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갔을 때 무서웠었는데 나오고 나서 누군가 얘기하는 게 참 뻔뻔하고 웃기다 다 완전 다들 겁쟁이였는데 오 오 오 오 온다 온다 이런 데 컨 마지막이니까 조용히 보자 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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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써 어 나보다 더 눈치 못 챘어 지금? 아예 얘는 너는 그래도 낌새로 됐었는데 얘는 없었어 지금 캠핑하면 뭐가 떠올라? 캠핑하면 뭔가 다시 해볼게요 네 캠핑하면 뭐가 떠올리나요? 캠핑하면 뭔가 다 같이 불 지피고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음악도 틀면서 놀고 아 진지한 얘기도 좀 와? 워우 이게 아까 조용히 문제가 좀 있다고 했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속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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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아니 제가 믿는 거 같은데 진짜 믿는 거 나는 믿었었어 나도 믿었었어 공포트 집 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는 공포트 집 공포트 집인가? 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는 우와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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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와 진짜 못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진짜 사랑이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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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네킹이야? 이때부터 무섭거든 이때부터 무섭거든 저거 풀어야 되는데 나 이때부터 무섭고 싶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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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발이 한 여덟 번이 움직였는데 발이 한 여덟 번이 움직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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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왜 왜 제가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지 말아줄래? 디노 좀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사실 아니 여기서 여기서 왜 무궁화꽃을 피었습니다라고 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ым 이제 불러줘야 될 것 같아 모으고 있었어요? 모으고 있었어 디노야 너 발이 한 이렇게 움직이던데 coh dance 발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던데 어땠어? 무서웠지? 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조명이 많이 되니까 아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정례가 가진다고 하는데? 탁 떨어지는데 공포특집인가 그랬는데? 가방을 어떻게 올려줄 생각은 그랬어? 이거를 완벽한 세팅을 해야 하니까 아 원래 있던 자리에 놔야지 근데 갑자기 막 이러니까 만졌는데 촉감이 진짜 이게 마네킹이면 딱딱하잖아 근데.. 너무 막히는 거야 진짜 깜짝아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 마 형들 수고하셨다! 진짜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13명 거로 지금. 우리한테는 한 번씩이지만 저분들에게는 13번이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 아 역시. 아 너무 재밌습니다. 시작이 좋아.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앞으로 서로 말 한마디로 조심하는 걸로 좀. 괜히 말 한마디로 버닝 잡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고 막 이럴 수가 있어. 하늘 날고 있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이제 고잉 세븐틴이 우리 PT님과 작가님들 앞에서는 조심해서. 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제작진 VS 지작진 분들 VS 세븐틴으로 가야 돼.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저희 세븐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여기 이상해. 다행히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다음에 또 봐. 그러면 좋아.